가수 서영은씨가 두 살 연하의 재미동포 사업가와 오는 10월 결혼합니다. 서영은은 지난 5월쯤 미국 LA로 출국해 양가 상견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서영은의 한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은 5년 전 서영은의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으며 한 차례 이별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만나 결국 결혼에 꼬리나게 됐다고 합니다. 현재 서영은은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리메이크 앨범 로맨틱2 녹음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